삼성소리 들리시나요? 어때요? 우리 지수연께서는 이 음악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팀에 대해서 음악뿐만 아니라 너무 멋지시고 다들 대인게임 매력 넘치시고 자, BAT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도착하니 계십니다 아, 걸어오네요 역시 뭐 약간 외국 느낌 나고요 우월합니다, 우월해요 머리 색깔들이 다들 노란색으로 이야, 화려합니다 약간 서양 느낌 많이 나네요 자, 안녕 반갑습니다 여기로 인정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옷들이 정말 화려한데요 오늘 스타일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멤버는 누군지 한번 뽑아주시자면 용국이 형님 그러면 1위로 뽑히신 선배님께서 이 멤버는 옷이 제일 별로다 이 멤버는 옷이 제일 별로다 한 분만 뽑아주세요 한 분만 뽑아주세요 아, 제가요? 네 민감할 수 있어요 민감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힘찬군이 뭐 못 입었다기 보다는 저는 너무 너무 미모가 곱상하다 보니까 좀 자칫 이제 어머니의 윙크코트 같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임찬군 네,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좋은 자리 좀 많이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네, 참 저 뒤를 따라가고 싶다 나도 멤버로 근식씨 그거 알아요? 형 나 진짜? 옆에서 굉장히 창피했던 거? 나 정말 창피해요? 어 왜? 정말 약간 오늘 머리 왜 그럽니까? 모르겠어요